안녕하세요 영화이야기와 영화 속 음식을 재현하는 무비키친입니다 오늘은 이웃집 토토로 속 사츠키가 만든 도시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밥 위에 솔솔 뿌리는 저것이 무엇인가 알아내느라 고생을 좀 했습니다만 알고나니 만드는 게 어렵지 않더라구요 필요한 재료는 흰살 생선, 비트, 완두콩, 빙어, 우메보시, 쌀밥, 소금, 설탕입니다 어린 시절 추억 돋게 만드는 이웃집 토토로 속 사츠키 표 도시락 우리 함께 만들어 볼까요? nutrient sinner신천곤 mari 젤리 안녕하세요 여기 목 손님을 forget 헤뢰 embarrassed 오르ometry 먼젓 담은 제자도 설탕 두 squeeze kov 호박 청양고추 계란 치즈 치즈 깻잎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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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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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버섯 고추는 우유 식초 다진 마늘 잘 어울려요 다진 마늘 가치고 네이버 매콤한 그릇 매콤한 그릇 매콤한 그릇 대체 마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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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